대한민국의 락을 대표하는 남자 가수입니다. 발라드와 펜스로 데뷔되던 90년대 후반 4옥타브를 넘나드는 가창력으로 대한민국 락 음악의 대중화에 기여한 이 시대 살아있는 전설 락의 신화 김경호 자 오늘 PDS가 두번째 스타 락의 전설 김경호씨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김경호입니다. 자 수은 가수 찾기 히든스티거 1라운드 막이 올랐습니다. 자 김경호씨와 5명의 모창능력자분들이 제 뒤에 있는 6개의 히든스테이지 방안에 들어있습니다. 음악 주세요.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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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받아들여야만 해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해 어차피 어차피 지금 나의 맘속에 내가 남아있지 않다면 나를 위한 걱정 따위라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내가 널 지워버릴 수 있게 나를 이대로 내보라고 어차피 나에게 올 수 없는 바라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라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라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바라며